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해보고 있습니다. 아 맞아. 충술 저거 가구 좀 부셔달라고 하려고 했는데. 아니 저게 사람이라고? 아니 존많게 많냐 이거. 어디 쌌대? 관심 꺼. 뭐? 관심 꺼? 존나 웃기지 않냐? 저게 팀이라고. 어휴. 우리 팀 아니야. 아 그건 그래. 머리 뚝배기 박살냄. 흰개 흰개. 흰개 라스. 이건? 흰개 많이 안가. 하 진아올 어이없. 아 녹두 씨. 길길! 아. 아 녹두. 흰개. 아니 도망갔는데 어쩌라고요. 관심 꺼. 짜증나니까. 흰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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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구 써보실 겁니다. 닫고. 한번더 드라. 마이캠 어딨노? 봐봐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. 사이트 어디. 난 사이트. 난 사이트. 사이트 못 지고. 비즐.. 비즐 확이 안 돼 비즐 중계 아 비즐 여기 있네 중계 비즐 1층 아 나이스 쟤네들 알아서 내려와서 죽네 잘했어 잘했어 뭐야 조디양 뭐 했어? 아무것도 안했네 아무것도 안했네 정말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하네 와 정말 이거 진짜 아 딱 봐라 기다려봐 기다려봐 부셔버릴테니까 킬이 어딨어 킬이 일로와봐 킬이 일로와봐 점프도 못하죠 점프도 못하죠 점프도 못하죠 부들부들 잠깐만 앞에 앞에 소리 야야야야야야 야 어그로 어그로 야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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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나이스 내꺼 비싸서 안 돼 비싸서 안 돼 니꺼 살렸지 어 살렸어 살렸어 나왔어 조윤씨 아간때문에 둘을 주고 고맙지 고맙다고 고맙소 스프링조심 스프링 나왔어요 어 스프링 아까도 나왔었어요 아까 나왔어요 이거 네 나왔었어요 2층에서 음 잘가 오오오오 건방져 조윤씨 한 명 더 주차장 주차장 나잇어 음 잘가 뒤로 마우플레히 없겠다 그냥 들어가 몰라 몰라 어 뭐야 진짜 없었네 예예 오케이 됐다 쟤 좋아요 쟤 좋아요 잠깐만요 들어가지 말고 아 내 눈 잠깐만 잠깐만 꿀줌 쬐고 있어 쬐고 있어 머리 머리 야 머리 숙여 머리 숙여 와 너 쏠뻔했다 지금 뚝배기 박살날 뻔했다 키리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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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다가 이거 깔아놔야지 개꿀잼 아 더있어 더있어 자 이제 저기있다 보인다 밀었다리로 간다 어 봤어 봤어 죽이지마 죽이지마 낄낄 아아 좀비한테 저거 이상한 놈한테 죽었네 괴물한테 낄낄 저거 맞고 죽으면 안가는데 아 왜 안와 재미없어 야 야 야 어디가 나 어디갔지? 아이씨 도망갔어 짜장나네 누가 도망가요 누가요 후 후대 아 드론 드론 일부러 가만히 있었거든 러비 메인 입구 히바나 반피 아래 왜 이렇게 못 쏘냐 나는 진짜 메인 밖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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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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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메인이잖아 메인 밖에 메인 밖에 메인 밖에 메인 밖에 메인 밖에 어? 그럼 이거 뭐 누군 소리야? 메인 썸라이즈 소리인가? 아아 화장실 낙하 화장실 낙하 화장실 낙하 웰 구형 올레 어디잇니 화장실 낙하 아유 씨 지 조심해 복도 소리나는데? 아유 씨 이거 vip 앞에 아니야 vip 앞에 하나 더 vip 외부에 됐죠 이거 마이캠 사이트 안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들어주면 썸라이즈 들어온 거 같은데? 썸라이즈? 복도는 아직 없어요 아니야 화장실 화장실 썸라이즈 없는데? 램짱님 그 뒤에 벽 안 받겠어요 그래? 아 아 저 진짜 아 진동 이미 vip 때렸다 슬레츠 슬레츠 들어왔다 들어오면 뛰쳐놨어 뒤지면서 슬레츠 그 설치자리 b b b b 설치자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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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키리 위에 나이스 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? 소리가 들렸나? 드러나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소리 들림 어휴 씨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이번에 키를 바꿔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셔지지? 어떡하냐 야 이거 이번에 키를 바꿔서 제가 왜 썸라이즈까지 왔어? 아뇨 그거 아동룡입니다 아님 저희 그거 다 그렇게 해야돼요 하늑도 그런 식으로 그 몰래 때 표시해줘야돼요 네 일례를 체크해줘야돼요 리저 리전 렉 걸리네 리전 사이트 앞 어 그냥 푸시자마자 바라다듬으면 호잇 아 저거 우리 뒷퓨저 안 가져왔는데 버려요 그래 다 죽이자 그냥 어 깜짝이야 어 W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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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절시켰어 또 부상 아 루타야 존나 웃기고 오지않아? 나 해치캡걸들 안에서 버그룹? 해치캡걸들 갑자기 룩이 떨어져 주인이 룩이 떨어져 나 깜짝 놀랐어 뭐가 뭐가? 내가 거기 국자리 있잖아 거기 해치 이렇게 땅땅 개가 뚝 떨어졌어 아아